ENF 테크놀로지 올려주셨습니다. 2만 4,200원에 매수하셨고요. 굉장히 매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. 비중은 20%, 중장기로 봐도 될지 그게 궁금하다,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. 일단 업황 자체는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포터 레지스트 소재를 개발 중인데요. 이게 만약에 제대로 좀 이렇게 되게 된다면 주가가 슈팅이 한번 강하게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좀 아직까지는 가타부타 그런 얘기는 없는 상태입니다.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. 거래량 역시 이렇게 늘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양선을 쭉쭉 뽑고 있는데요. 자, 이거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. 이게 일단 한번 눌러주는 국면은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정고점 자리가 여기잖아요. 29,450원이 정고점입니다. 그리고 지금 뭐 28,150원이니까 내일 아침에 이 가격을 돌파해 준다라면요. 돌파해 준다라면 좀 더 탄력이 생길 거예요. 그때는 뭐 한 3만 천 원 근처 그 정도까지도 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일 아침이 조금 관건일 것 같은데 왜 뭐 다른 종목들 다 빠질 때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다른 종목들이 반등 나오면 또 좀 쉴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좀 보셨다가 29,450원이라는 원이란 가격 이 가격을 돌파한다라면 그냥 다 들고 가세요. 근데 아침에 이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좀 민기적거리는 모습이 나온다. 그럼 비중이 20%잖아요. 그러니까 20% 중에 10%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. 그 10%는 여기서 조금 걸리는 모습이 나오면 2만 6천 원 아래 구간에서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이거는 내일 아침에 조금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서 10%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시고 한 10% 정도는 이렇게 좀 올라가면 절반 정도 줬다가 밑에서 다시 절반 정도 줬고 그런 트레이딩 전략, 투트랙 전략이 좋을 것 같거든요. 자 말씀드린 가격 조금 참고하셔가지고요. 10%는 중장기로 들고 가고 나머지 10%는 기술적인 매매를 하십사 하는 얘기예요. 자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 그 다음 그 금옷